아직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99w에 대하여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에서는 그대로 열대저기압 td26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 시뮬레이션과 미국해양대기청 gfs 모드 시뮬레이션 에서는 여전히 21호 태풍야토에 대한 발생 예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8w 열대요란에서 20호 태풍말로로 승격된 태풍은 2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일본 도쿄 남쪽 약 11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29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8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으며 30일 토요일 오전 3시에 일본 샌바이 동남동쪽 약 10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으며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호 태풍말로의 중심부에 태풍의 눈은 보이고 있으나 그 주변을 감싸는 대류운들은 그렇게 탄탄해 보이지 가 않습니다. 대류운은 태풍의 기초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호 태풍말로를 감싸는 구름대들은 그렇게 높게 발달하지 않은 구름대로 보여지 며 태풍을 더 빠르게 발달시키기 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20호 태풍말로의 중심부에서는 구름대가 활발히 발달 하며 점차 대칭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는 대류운 의 발달이 부진한 편입니다. 하지만 해수온도는 29도 내외로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연직 윈드시어는 대략 0에서 5도트 정도로 액해서 태풍에게 역시 좋은 조건입니다. 북쪽 방향으로 원활한 발산이 일어나 고 있으나 하지만 태풍 주변에 존재하는 건조한 공기가 태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한 공기가 20호 태풍 만로 에게 침투하고 있고 이것은 태풍의 원활한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서쪽의 건조역이 얼마나 20호 태풍 만로에게 침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태풍이 더 빠르게 발달할 지 이 정도의 세력에 그칠 지갑 한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20호 태풍 만로는 3일 뒤에 위도 가 높아지고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 지역에 진입하면서 태풍에게 빠르게 불어 닥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의 구름대를 산산조각 내 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태풍의 삶을 끝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국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측 들을 보아도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기 전에 시뮬레이션들의 예측들이 편차 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는 향후 진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글로벌 기상청들과 한국과 일본 기상청들의 예측들을 고려해보면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가 20호 태풍말로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경우에는 20호 태풍말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함과 동시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